2024년 4월 20일 부산대 인근의 문화공간 복합문화예술공간 머지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생산되는 이곳에 월간 오픈아츠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몽골의 작가 안우 나란의 열한 번째 개인전 In the Nature Return to Innocence라는 이름의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의 오프닝 행사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안우 작가와 함께 노주련 작가가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사운드 퍼포먼스와 BGM 작업으로 뮤지션 홍석률 작가가 함께했는데요. 주로 대자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안우 작가의 작품과 퍼포먼스는 어쩌면 우리 내면의 자연을 기억하고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순수함을 다시 일깨우는 전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픈 퍼포먼스 후에는 안우 작가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되어 일반인과 작가의 만남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바원예술 공연이 펼쳐질 월간 오픈아츠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네 좋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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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